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스터 팀 네 오늘의 최고의 댄스팀 나나컴퍼니에서 또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딩동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안무팀 나나컴퍼니가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무회에서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궁금하시다고요? 유튜브에 나나컴퍼니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반체나 개인도 레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도 받아볼까? 응? 우리 받아볼래? 나나컴퍼니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보경입니다 항상 최고의 안무를 만들어주는 우리 나나컴퍼니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요 박수 박수 제가 지금 한 손뿐이라서 박수를 이렇게 치지만 많이 축하해주시고 유튜브에 나나컴퍼니 검색하셔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나나컴퍼니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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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